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2일자. 드디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타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악재 끼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파두는 이번 저점 이후로 대세 상승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악재와 함께 하락했는데 하락할 당시 거래대금만큼 이렇게 저점에서 받쳐주는 거래대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집이 되었다는 흔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특별한 호재 없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홍풍이 불어오면서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저점 구간 라인 15,000원대 가격대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만 보고 단순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AI 열풍 지금 이 AI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 공급이 AI 산업의 상승세에 미치지 못할 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AI 시장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반도체 시장 자체가 더욱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AI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쳐줄 수 있을 만큼의 반도체가 들어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반도체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토대로 62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파두도 역시 저점 형성한 이후 다시 한번 호재 한번 끼워준다면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15,000원 구간대가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저점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평당가 낮추시고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 2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당가를 25,000원 밑으로 낮추시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파두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매출에 대해서 모두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핵심 계약 일정들, 이번 4월달, 5월달까지 핵심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에 발표될 주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해두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두는 저점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만들어진 대량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세력들에 대한 매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트를 통해서만 확인한 게 아니라 제가 각 증권사별로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끝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만 5천원까지 잡고 1만 5천원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린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어디인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파두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여유있게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 보고서 뒤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2022년 대시세를 낼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세력들 매진 물량, 올해 매진 물량이 최대치인 거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재무재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면 최소한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 증가율 자체도 작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 자체도 확인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찍고 주가 눌림 단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담아두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파도에 대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5백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만 7천 5백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만 7천 5백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만 5천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만 2천 5백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천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인 8천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천5백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천5백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